안녕하세요 치킨스닥TV입니다. 요즘 변동성이 큰 시장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모저모 이야기를 해볼게요. 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고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타격을 줬었죠. 이 수습을 위해서 각국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공급을 해가지고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유동성 공급 효과와 기업들의 일부 턴어라운드에 힘입어서 글로벌 지수는 반토막 났었지만 바닥을 찢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코로나로 타격을 많이 받았던 S&P 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3분기부터는 서서히 올라와가지고 올해 1분기도 좋을 거다 예측이 됐었습니다. 이익이 올라오니까 주가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과거 대비는 이 갭이 좀 있는 상태였는데 이 갭은 유동성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 심려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1.5%를 넘었었고 이게 갑자기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인플라가 생기고 경기복이 안 된대 그러면 돈을 회수하는 건가? 돈잔치 다 끝나는 거야? 다 도망가야 돼! 막 이러는 건데요. 미국의 심려물 금리가 S&P 배당 수익률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래서 주식이 빠져야 된다. 해몽을 내놓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금리가 1.5%가 됐다고 해서 바로 어떤 투자 결정을 채권으로 다 도망가고 이러지는 않죠. 아무튼 증시 불안감을 조성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준 의장 파월이 금리를 장기간 동결할 것이다. 말은 했어요. 벌써 이걸 몇 번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 입장에서는 워워 얘들아 좀 진정을 해! 이러는 건데 여전히 노이즈는 남아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시장 금리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이들이 통제하는 건 기준 금리니까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정해지는 거니까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긴축이 된다를 유도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에서 전 세계 주요 증시가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고 하락 조정이 조금 나왔던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른바 성장주라고 하는 애들이 주가가 타격을 많이 받았었죠.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인베스트먼트의 ETF들이 대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케이스고요. 성장주가 빠진 이유 여기서의 성장주는 좀 의미가 다른데요. 현재의 이익과 별개로 업계의 매출을 앞으로 잡아먹을 애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있는 매출 성장주죠. 얘네들은 부채를 가져와서 사업을 벌리니까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계속 부채를 조달해가지고 사업에 유리하게 사용을 하는데 금리가 좀만 올라도 자기들한테도 엄청 부담이니까 가격이 빠져야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게 일반 론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중국은 왜 빠졌습니까? 대표적인 주식들 마우타이 오량액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기타 등등 잘나가는 회사들 주가 빠진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건 얘네들이 이익 창출을 못해가지고 빠진 게 아니잖아요. 중국의 최근 한 달 그리고 한 주의 동향을 보시면 여기서도 호텔 운송 산업재 부동산 이런 쪽으로 강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결국 중국에서도 밸류 부담 느끼는 애들에게서 도망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성장주로서 빠진 게 아니고 밸류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글로벌하게 연세작용처럼 나타나는 거고 당연히 먼저 탈출한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어 다시 날아간다 이러면서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미국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향인데 미국 섹터의 변화 눈에 띄는 부분은 에너지 이쪽 섹터 그리고 금융 이런 쪽이 좀 강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하락을 했죠. 근데 이게 저번 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연초부터 YTD로 보면 이런 섹터는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일주일만 이렇게 강한 것이 아니라 거의 석 달 가까이 강했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 과정에서 테크놀로지 섹터 이쪽이 점점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빠지는 건데요. 사실 금리 얘기는 언제부터 부각됐어요? 얼마 안 됐죠. 금리 상승이 분명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다분히 후행적인 설명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빠른 애들은 벌써 재빠르게 도망가고 있었다는 거죠. 쉐브론, 엑소모빌, 코노코, 필립스와 같은 유가 관련 기업들 주가 흐름입니다.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죠. 윈, 힐튼, 메리어트, MGM과 같은 리조트 웨털 기업들 역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금융주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항공주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섹터들은 연초에 21년도 전망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거 보면 기억이 나실 텐데 에너지 부분은 턴어라운드로 할 것이다. 산업재 쪽도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소비재, 금융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21년에 강할 걸로 생각됐던 섹터들은 경기 정상화 섹터들이에요. 코로나 해결이 되면 정상화되니까 주가가 가야 된다는 게 기본 골자였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연초부터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한꺼번에 이들의 차트를 그려보신다면 특히나 최근에 마치 하나의 기업의 주가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일단은 효용성과 접종률 이슈가 있지만 백신이 나와서 전세계적으로 공급이 시작됐잖아요. 백신도 나온 만큼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전망치 또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망치가 상향 조정 됐는데요. 각 기관들마다 소폭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1월달 대비는 더 좋게 보고 있고요. 4% 넘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이런 거는 작년의 기절을 기반으로 크게 성장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또한 여전히 부양책은 부양책대로 추진 중이에요. 얼마 전에 하원에서 1조 9조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부양책을 통과시켰어요. 상황은 봐야지 알겠지만 돈은 계속 풀어가는 분위기죠. 그동안에 돈을 열심히 풀었는데도 주식시장에서 특정 이른바 성장주만 올랐던 이유는 현실에서의 경제 회복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얍삽하게 대응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서서히 컨택의 회복을 믿어가는 것 같고 변화가 포착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 상황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코스피 30% 코스닥 45% 올랐는데요. 이럴 때부터 벌써 코스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2월 달에도 흐름은 마찬가지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증시가 그럭저럭 나쁘지 않으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일종의 분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수가 하루에 갑자기 2.5% 빠지고 다음날에 3.5% 오르고 그 다음날에 또 2.8% 빠지고 막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 과정에서 내부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이 표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코스피 지수를 아웃포폼했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많이 오른 것들이 뭔가요? 화학 내에서의 2차전지 바이오 여기도 2차전지 반도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죠. 매우 친숙한 회사들이다. 이런 섹터들 위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고 최근에도 어느 정도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락이 있었던 2주간의 동향을 보면 다른 섹터들이 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섬유의복 섹터 철강금소 은행 보험 이런 쪽이 부가가 나타나는데 예전에 안 보이던 애들이거든요. 특징적인 부분은 특히 섬유 쪽인데 여기는 2월달에 17%로 최고로 상승한 섹터입니다. 얘는 작년에 특히나 기던 쪽이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거죠. 단순하게만 보면 예전에 안 보이다가 나타난 애들이라는 거고요. 작년 한 해 이익이 대폭 감소했다가 정상화되는 걸로 보이는 애들이죠. 정상화된 섹터는 되게 많이 예상되긴 하지만 특히나 주가가 안 올랐던 애들 위주로 흐름이 가는 게 포착이 되고요. 그동안 강했던 섹터들 내에서도 일리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예전에 주도하던 종목들과 지금이 살짝 달라졌을 겁니다. 이거를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지수들에 여러 가지가 섞여 들어가가지고 원래의 의미대로 제대로 분류가 안 돼서 설명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나 개별기업 이슈 있는 애들을 제외하고 보면 명확하게 눈에 띌 겁니다. 아마도 시크릿컬이 많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하게 이런 현상들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내 포트폴리오에서도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간의 수익이 신나게 났던 섹터들 특히나 개중에서 밸류 부담이나 주가 하락에 따른 심적 부담을 내가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 보유 비중을 조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지수반등이 살짝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확 나와서 올라와 버리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좋게 좋게 넘어가는 거겠지만 나름의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사실 장세나 흐름의 예측은 트레이딩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면 대부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이참에 본인 보유 종목의 펀더메탈 기본적인 재무 구조나 비즈니스에서의 이익 창출력 그리고 앞으로의 어닝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